프리미엄 제품이기 때문에 무게감도 가볍고 이름은 이동훈이고요 올해 41살이고 창호 업체에서 근무한 지는 약 22년 정도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회사를 운영을 하셨고 저 또한 그 장면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창문을 만드는 업체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이라고 하면 유선 시대와 무선 드릴로 사용하는 작업 범위가 넓기 때문에 지금은 워낙 선택할 수 있는 제품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금액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내부성 부분에 중점이 되고요 예전 제품들은 아무래도 워터나 배터리 부분들이 자전 파손으로 에이스가 힘들었는데 이번에 출시한 미러키 제품들은 AS 정책과 서비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서 미러키를 선택하였습니다 모든 미러키 제품은 좌우 슬라이딩 방식의 체결식 배터리 방식이라 추락 방지라든지 파손 방지 편리한 부분들이 장점이 있습니다 창호 같은 경우는 앞뒤로 열리는 다시 보도 개폐가 되는 프로젝트 창이 있는데 그런 협소한 공간에서는 짧은 FID2가 아주 적절하게 잘 맞습니다 FID2 제품 같은 경우는 무게감도 가볍고 좌우 밸런스라든지 무게의 균형감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작업자들이 오랫동안 사용을 해도 그립감이라든지 무게감에 큰 필요감이 없어서 좋습니다 미러키 제품은 일단 제품군들이 워낙 다양하게 출시가 되어 있고 저한테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한 번 구매를 하면 평생 동안 쓸 수 있다는 생각처럼 구매를 해도 되기 때문에 다른 중복 투자를 막기 위한 브랜드라고 생각해서 많이 추천드리고 싶습니다